매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하는거 같아요 처음 본인 다음 것들이 맛있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저는 항상 안정감을 위해서 숟가락이 보이면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때는 안 들고 다닐 때가 많지만 뭔가 내 눈에 딱 보인다 하면 숟가락을 아니면 젓가락 아니면 플라스틱 칼 이런 거를 들고 다니곤 하죠 숟가락을 느끼고 다니는 거 다닐 때가 많을 때가 많았을 때가 많아 숟가락이 넘는 거 다닐 때가 많았을 때가 많았을 때가 많아 인간의 공к 이 에너지, 우리 남아 있는 그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어요! 2020년 다 잡아먹고 씹어먹고 아주 묵은 시간 다 즐겨 한 번 써요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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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온 마닐라의 캐럿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을 많이 설레하고 있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시고 기호님의 복불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! 자! 다시 한번 판매를 breathtaking Wea. Pl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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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기 잡기 잡기 찾기 잡기 너를 보내 주 여러분들 별이 되고 소비적으로 고르는 보내 어디로 가야 날씨를 모르라도 저 머리버린 전기기로 Yeah scutt three one two 우수롭다고 느끼는 걸 느끼는 걸 Yeah I can't feel it I can't feel it 내가 빛이 될 수 있음을 느껴 Are you guys tired? 안 힘들대요 No 저도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I'll try, I'll test it also I can't I can't I can't 형이 증나 정대로 Say what? I can't 되어오지 마랴 내가 말야 Say what? I can't 오늘 분위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팬분들도 너무 호응을 잘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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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엑이iture 엑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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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기대된다 기대된다 오케이 뒤에 아주 nice 아주 nice Thank you Nice Nice Yeah 너 짱이다 You're the best Thank you guys so much Harald 오 우지! 오 우지! 오 우지! 오 우지! 오 우지! 오 우지! 우지! 너무 오랜만에 브레이킹 한 것 같아요. 그래도 하면 할 수 있는 게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. 팬분들한테 너무 좋은 아이러지를 받아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되네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오늘 컨설트 최고였어요. 굉장히 오랜만에 마닐라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또 미주 투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고 오늘 시작 전부터 일단 너무 음원 소리, 함성 소리가 엄청 커서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. 그리고 공연하는 데는 너무너무 즐겁게 잘 한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뭐 실수를 했더라도 그냥 되게 뭐 아무렇지도 않고 되게 너무 행복하게 공연을 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보면은 미주 투어 할 때 그리고 서울에서 콘서트 할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가 마닐라까지 왔어요. 참 사람이 왜 그렇게 엊그제 같을까요? 그러니까요.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정말 맞아요. 근데 재밌는 시간은 순식간이잖아요. 맞아요. 오늘도 너무 어지러울 시간이 너무 안 되었잖아요. 진짜요. 어제는 좀 너무 어지럽고 엊그제에 적당한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. 네. 자 오늘은 또 오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며칠 뒤 제 생일이었는데 이제 뭐 캐럿분들께서 진짜 이렇게 플랜카드로 또 만들어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캐럿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콘서트를 너무너무 즐겁게 했고요. 감동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. 맛있죠. 이게 진짜 재밌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